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땅끝마을 땅이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산내면 지역이 제일 지진의 진안기가 됐었습니다. 경주 단첩과 선동구 단첩이 평주에 한창을 해주시는지 행사가 상당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. 위하신 분들이 저의 지역을 찾아주시라고 하면 저는 생각도 못해서. 경주에 대한 좋은 기업 단첩을 가시길 바랍니다. 경주를 위해서 이렇게 의료를 재난 기구를 해주시는 박사님들도 감사하고요. 그동안 내 친구들한테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, 한국, 우리의 친구가 공동을 해가지고 700명 안 돼서 한창을 하고요. 여러분이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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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 진료 사업에 대하여 3630 지구 경주로타리 선동로타리클럽에서 특히 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재능을 하죠. 아무 그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 좀 진전을 하고 왔는데 60세 이상 60% 70세 이상 70% 그 커지는 전립선이 얼마나 커지 잘하는 성이 높아야 보시면 됩니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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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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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벌 사업으로 우리 3650 지구 그리고 대만 3630 지구에서 이래에도 주차이 됨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멀리서 오신 어르신분들에게도 더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경주에 작년에 지진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경주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큰 힘이 되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전립선협회 권성은 회장님과 3650 지구 총재님 3500 지구 대만 총재님 이와 많은 로탈앤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경주 지역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되는 좋은 사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사업을 하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특히 경주에서 이런 행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